안녕하세요 몬테 비앙코 캠핑장으로 출발했어요 이 캠핑장은 화장실 샤워장 모두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매우 깨끗해요 열목 8번 10번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소문이 났는데 저희는 트레일러 때문에 마당 자리 78번의 텐트를 쳤어요 저기 보이는 산 있죠? 저게 궁망봉인데 궁예가 올라간 봉이라고 해요 이제 랩핑장은? 이제 랩핑장은? 랩핑장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추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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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자나봐요 네 캠핑장을 둘러봤구요 보름딸도 떴고 모두 잠든 밤이에요 저희도 오늘은 이렇게 잠이 드네요 굿나잇 내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영상 찍고 가세요